안녕하세요 대두왕TV 13유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화죠 부산행이 굉장히 흥행을 달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부산행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한번 보러 갔다 왔죠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볼만한 영화였어요 원래 좀비 자체가 좀비나 유령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서양의 전유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그러한 점이 좀 들었어요 부산행이잖아요 근데 부산행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거죠 그렇죠 미국에 가서 영화 제목이 부산행 이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좀비 영화는 보통 배경이 들판이잖아요 들판에서 쫓기거나 아니면 또 패가나 이런 것인데 사실 좀비라는 영화의 소재를 가지고 한정된 지하철이라는 배경을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지하철에서 어떻게 좀비가 또 빠르고 힘도 세고 그런데 그 쫓아오는 장면들을 잘 재현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까 근데 저는 그거는 되게 색다른 의미였어요 그 사실 이야기가 안 날 것 같았거든요 그 갇힌 배경 하나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꽤 그래도 인상이 깊었고 근데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관객분들이 느꼈을 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각본 부분에서는 부실하는게 많이 느껴졌어요 아 스토리가 뭔가 취합하다 네네 그렇죠 스토리는 어떻게 보셨어요? 뭐 똑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구 칭찬하는게 아니라 누리씨가 대본을 썼어도 그 이상의 나름 탄탄한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을까 시도는 시도는 해보지 않았을라면 한번 해보곤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저렴한 스토리아는 나라도 쓸 수 있었겠다 라는 그런 솔직히 그건 생각 안 들었나요? 근데 관객들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막장 드러나 같은 부분은 야 내가 발로 써도 저거 잘 쓰겠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? 그러면서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독과점 체제고 그 다음에 영화관을 많이 확보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사람을 모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여름 휴가철이라는 그런 특수한 시기 속에서 사람들이 진지한 뭐 고민권을 견뎌두는 주제있는 영화보다도 그냥 즐겁고 시원하고 뭔가 화끈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딱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음 그것도 왠지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가장 주목해본 인물이 기관사였습니다 끝까지 자기 책임과 소용을 다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기차를 버리지 않고 몇 사람이 타건 간에 끊임없이 행선지를 알려주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려는 그런 기관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 그 세월의 사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동구속도 영동구속도 tenía 오늘의 그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요소들이 어느 한순간 재난이나 재앙으로 우리 앞에 불은 듯 닥칠 수가 있다. 그러한 부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한 개인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끊임없는 노력과 윤리의식도 필요한 거지 않겠는가. 너무 깊게 해석했나요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실의 재난은 영화 속의 좀비보다 훨씬 무섭죠.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우리는 그냥 무섭다, 무서운 영화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좀비라는 게 현실에서도 좀비가 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? 항상 좀비고 있는걸요. 저는 딱 아쉬운 걸 두 글자로 말하자면 신파. 신파? 또 가족주의. 흔히 이거 CJ 감성이라고도 하거든요. 아 그래요? 뭐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그 CJ라는 계열사에서 만든 영화들이 꼭 이 신파극으로 좀 흘러가는 경우가 많나봐요.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 부상생에서도 좀 아쉬웠던 부분은. 그 장면은 어릴 적 이상하고 애기 안 올 때에. 사실 공유가 좀비가 되는 거는 주인공이어서 그런지 늦게 바뀌더라고요. 좀비로. 그리고 그 상무도 되게 끈질기고 굉장히. 아 상무. 네. 상무 상무. 상무. 네. 상무. 상무. 진짜 생중맞았어요.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? 상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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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몇 명이 다 오셨는데. 상무. 상무. 부산이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갈 수 있는 KTS 철도를 주제로 했던 부분들은 좀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한국 영화의 지평이 넓어지는 하나의 총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. 특히 영화를 보시던 그거를 느끼는 것은 모두 본인의 몫이니까요. 그거를 함께 공유하고 나눠보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공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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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유는 잘 보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13회 대조항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14회 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